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위정이고 거짓이네요. 그때 제가 기억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부분만 양심의 소리에 맞게 또 명명백겠지 장군답게 진실을 밝히세요. 지난 8월 25일 전체회의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령관님과 안보실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몇 번 통화했느냐라고 했을 때 김기환 사령관님께서는 안보실과 한 번 통화했다. 안보실 2차장이 이첩하고 난 이후에 휴가 중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사항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어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화기록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를 했고 또 국방비서관하고도 통화했어요. 통화기록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추가로. 네. 통화기록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고 거짓이네요? 그때 제가 기억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통화기록은 나중에 기록을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증입니다. 명백한 그거고요. 사실 우리 체병의 아주 안타까움 죽음, 부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거짓하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가족에게도 예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우리 해병대원들이 거짓말하는 사령관 어떻게 영의석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그때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제가 그때 기억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인지 세 번인지 통화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휴가를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통화했던 것만 기억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세 번인 통화기록은 제가 그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위증이죠. 그래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양심 선언을 하고 이 체병의 순직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외압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사령관답게, 장군답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다 답변을 하고 있고 수사 진행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 하여튼 양심의 소리에 맞게 좀 명명백갱지 장군답게 진실을 밝히세요.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정보사에서 불행요원 기술 유출된 거 국무원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죠. 네, 조사했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원이 비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여러 건 비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그때 재판에 다 통해서 유죄를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 받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 그래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난리인데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보세요. 아마 그때 전 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정보사령관하고 여단장하고 막고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다 우리 신원식 장관님이 간려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급 비리 의혹이고 두 번째는 영외 사무실을 민간연구소에 사용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극상 조치의 미온적인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급 비리 의혹은 8.20 여단, 특히 여단장이 한 명이잖아요. 장군이. 8.20은 인가상에, 편성상에 한 명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이 한 명이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작년에 진급을 시켰잖아요. 현 여단장을? 진급시켰죠. 네. 이 과정에서 신원식 장관과 동기생인, 정보본부장 했던 조 모 장군이 신원식 장관에게 청탁을 해서 이런 진급을 시켰다는 의혹이에요, 사실은? 물론 부인하겠지만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하라고 하는데 진급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그 진급 공작의 대상이 장관이었다라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답변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몰아서 해 주세요. 영외사무실, 그러니까 안가이죠. 안가를 민간연구소에 쓰도록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민간연구소 관여하신 사람이 신 장관과 동기생인 조 모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때 진급을 시켜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이 여단장이 그 안가를 무료로 쓰게 해 줬다는 의혹이에요. 실제? 안가는 안가 위치 어딘지 압니까? 안가 위치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장관은 알 수 있어요. 안가는 사실은 극도의 비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연구소에 준 것은 큰 문제예요, 실제. 그리고 무료로 준 것은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반기를 들어서 하극상이 일어났는데 정보본부장, 정보본부장께 보고를 했는데 이리 나와보세요. 잠깐 시간 멈추고. 정보본부장은 하극상에 대해서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후에? 일단 문제의 심각성을... 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바로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보받기로는 딱 1분만 더 주겠습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본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정보본부장이 묵살을 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본부, 정보사령관은 장관께 재차 여기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보고받았죠,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네, 그때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호받은 게 아니고 정보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조사본부로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정보본부장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바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제대로 행동이 안 돼서 외부에서 예비역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언론에 노출시키고 야당 의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언론에 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조사를 하는 하극상 조치를 제대로 조치를 안 한 이런 의혹을 장관님이 받고 있어요. 세 가지 의혹을. 이런 의혹 받는 것 자체가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정보가 세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정보사회의 어떤 고위장성끼리의 볼성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진급 청탁에 있었다는 것도 저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고 단지 제보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영래 사무실 운운하는 것은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저도 알았던 것이고 영래 사무실을 아니 구백 여단장이 예비역한테 영래 사무실을 줄 테니까 장관님 성인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몇 단계 건너뛰어서 성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보 내용도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좀 인지해주면 좋겠고요. 하극상은 미온적이라는 것은 전혀 이것도 사실이 다릅니다. 정보본부장이 잠깐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이런 이런 사건이 있어서 구백 여단장을 정책 수사로 전환하겠다. 항명과 그리고 상관 모욕이 혐의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바로 승인했습니다. 조사본부에 그럼 수사를 의뢰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라 해서 제가 알기로 바로 그 다음 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제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성인을 하고 바로 수사로 하루로 성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하고 이 사실이 정말 항명이고 상관 모욕인지 또 해당 또는 여단장이 또 막고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 조사본부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고하자마자 성인을 해서 바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정보부장 쉬는 시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김병주 의원님이 사성장군 출신이시잖아요. 네. 지금 정보사에 대한 유사 사례 전에 이런 사례에 있던 것도 지적을 하셨고 굉장히 기담화들을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일하시는데 반영을 좀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